지난주에 비해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 춥진 않겠는데요. 휴일이었던 어제 아침부터 부산은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아침은 3.7도로 어제보다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추위가 좀 풀린 대신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국내 오염물질도 쌓여서 중부 대부분 지방이 되기가 탁하겠고요. 부산과 울산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공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를 보이며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3도, 양산과 울산이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중반까지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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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